콩콩콩 우와 콩콩콩 밤이 되는데 어두워졌으니까 여기 별이 엄청 많아요 막 콩만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콩들 잘 골라서 특별한 선물 만들어 드릴게요 대박 대박 엄청 커요 왕콩 지금 이 콩도 별처럼 보여 너는 진짜 까맣다 너처럼 까매지려고 태닝 엄청 많이 했는데 좀 무서워네 하얀 까만 콩 하얀 까만 콩 하얀 까만 콩 말이 안 되네요 네 좀 신기하네요 스페셜 스페셜한 콩요 네 이 좋은 콩들 이쁜 콩들 골라서 만든 게 이 서리태 세결크림 네 저 친구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따다 안녕 난 콩이야 에이 나 엄청 까맣다 네 이 파우치도 있어요 얘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오 따다다 응 화장품 같은 거 안에 넣을 수 있고 연필도 뭐 넣을 수 있고 그냥 원하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 네 셋 그리고 서리태 세결크림 하면 완성 타다 이거는 바로 헨리 스페셜 키트입니다 이쁘죠 이 헨리 스페셜 세트는 다 줄 수 없어요 3행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? 서리태 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서 서리태 세결크림 발랐더니 의리 의리 리얼리 피부결이 인정? 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이거 됐고 태 태가 나네 태가 나 오케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3행시 여기 아 여기로 보내주세요 여기로 보이시죠?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헨리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에 봐요 바이 너 에하 고마워 내가 노